Do you wanna bring something? I can make some sandwich for you. 샌드위치니까 이시 맞겠죠? 너 뭐 먹고 싶어? I can make some sandwich for you. 나는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어 너를 위해. Thanks, 고마워. They would be great. 나는 약간, 다소, kind of 가봐요. 뭐 종류란 말도 있지만 약간 kind of 하면 약간 다소. 난 약간 배가 고파 이런 얘기입니다. Andy blanked me on email yesterday. Andy가 보냈어. 나에게 이메일을 어제. 그는 말했어. 그가 올 거라고 집에. That's good. 좋아. What date? 어떤 날짜. 어떤 날짜를 우리가 그에게 기대해야 돼? 무슨 얘기야? 어떤 날짜를 우리가 그들에게 기대해야 해? 라는 말은 그가 언제 오냐? 이런 얘기 아니야? 그가 언제 오냐? 답은 1번. 왜? 원래 계열화가 있다는데 의무문이니까. 있습니까? 가 된거죠. 아, 돼요. 왜 있습니까? 단지 몇몇 사람들이. 사람들은 셀 수 있거든요. 셀 수 있으면 없습니다. 어퓨는 몇몇이란 뜻이죠. 몇몇. 단지 몇몇 사람들이 있나요? 또 사람들은 셀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의미라고 하려면 many를 써야 돼요. 뭘 써야 돼요? many를 써야 됩니다.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는 many를 씁니다. 다시 왜? 단지 몇몇 사람만 있나요? 여기.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너 듣지 못했어? didn't you hear? 폭풍이 오고 있대. 사람들은 집에 그래서 머물고 있어. 이런 뜻입니다. 셀이 폭풍이죠. 너 메일박스 우편함 체크했니? 있었니? 어떠한 편지가? 과거니까 있었습니까? 어떠한 편지가? 나를 위한. 누구누구를 위한. 소가 뭐뭇을 위한이죠. 나로 부탁이 아니라 나를 위한이겠죠. 무엇을 위한 for? 뭐뭐에 대한. 이런 뜻입니다. 네. there were several. 몇몇. 원래 형사 몇몇의고 이거는 지금 주어가 돼야 되니까 명사. 몇몇의 것. 몇몇의 것. 두번째 것일 수 있는 겁니다. 몇몇의 것이 있었어. I put that. 나는 거기서 넣어놨어. 나는 거기서 놓았어. 테이블위에. 푸시 넣다. 넣다죠. I got a very low score. 나는 매우 낮은 점수. 나는 매우 낮은 score. 점수를 받았어. on a math test. 시험에서. 부모님은 정말 disappointed. be disappointed at. 아니면 about. 뭐뭐에 대해 실망하다. 통째로 해보세요. be disappointed at. that's only natural. 그것은 단지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워. 그들은 단지 원의 네가 더 잘하기야. 그 뿌니. 아. 블랭크는. 면미역 게스의. 혼합. 미스처. 혼합이야. 에어죠. air. 공기. 배포는. 수전기. 증기. 그것은 포함합니다. 나이트로전, 질소, 나이트로전, 악시전, 산소, 이산화탄소, 읽으셔야 돼요. 요즘 중요합니다. 인간과 동물은 Inhaler, 잇, 그것을 들어마시다. 들어마십니다. Young Kids, 어린아이와 또는 10대들은 Heroes, 영웅을 가지고 있어요. 영웅. Kids, 키즈는 뭐 3살, 4살? Baby는 뭐 1살에서 2살? 어린아이들은 그리고 10대들은 영웅을 가지고 있다. 영웅. 그들은 모방한다. imitate. 중요한 단어입니다. 모방하다. 그들은 모방합니다. 그들의 영웅이 하는 것을, 이때 와시를 관계되면서 와시라고 하는데 무엇이 아니라 대부분의 most of 대부분의 그 영웅들은 Astley, 운동선수이거나 Entertainer, 연예인 Entertainer, 연예인입니다.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많은 Blank가 존경합니다. 사람들이겠죠. People. 사람들이 admire. 존경하다. 감탄하다. Mother Teresa. Teresa 수녀님은? 45년 동안 She take care of. 돌보다. 그냥 돌봤어. 가난한 사람과 아픈 사람들을 저는 복신명사에요. Recently, dear, have been great froze. 있다가 아니라 현재 아니니까 있어 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다. 현재 알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해 왔다? 있어 왔다. Floods가 뭐야? 홍수. 홍수가 있어 왔다. Continuous rain. 계속되는 rain. 계속되는 rain. 비가 had caused. 야기했다. 야기시키다. 발생시키다. 강이 overflow. 범나마다. overflow는 범나마다입니다. 범나마다. 흘러넘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적인 비가 야기했습니다. 강이 흘러넘치도록. 많은 property. 재산. 부동산. 많은 재산이 has been destroyed. 파괴되어져 왔다. destroyed가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됩니다. 근데 현재 완료 수동태니까 파괴되어져 왔답니다. 625번. Before entering a university.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enter가 들어가죠.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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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통치를 읽으세요. 입학시험 엔트런스는 원래 출입구란 뜻이에요. 출입구. 그러니까 입학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They must have a good score. 그들은 좋은 점수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Outstanding grades. 뛰어난 Outstanding이면 뛰어난 눈에 띄는 눈에 띄는 점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패스가 통과하다 하죠.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Launch는 시작하다. 발사하다. 진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Launch. People have dreams.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When they sleep. 그들이 잠을 잘 때. They may dream of people, events, or ideas. 그들은 꿈꿀지 모릅니다. Dream of가 뭐뭐에 대해 꿈을 꾸다. 사람, event, 그리고 idea. 이미지인데 그것은 보여죠. 마음속에서. 잠을 자는 동안. 1번입니다. 드라우지. 졸린. 나른한. 스테이트가 상태입니다. 졸린. 나른한 상태. 안네 프랑크의 유명한. famous가 유명하죠. 다이어리 1기가 언급하다. mention. 언급합니다. chest is a tree. 이. 호두나무를. 그 나무는 묘사되어집니다. describe가 묘사되어집니다. describe가 묘사되어집니다. 소동태니까 묘사되어지는 거죠. in detail. 상세히. 상세히 묘사되어집니다. actually. 사실상. 그녀의 영감. 그녀의 영감. 살고자 하는 어떤 inspiration. 영감. 살고자 하는 영감으로써 역할입니다. 리포트가 마르다. 언급하답니다. 마르다. 인품을 알리다입니다. 알리다. 답은 2번이에요. 언급하는 건 말하는 겁니다. 이하고 이하고 같은 거요. 서든 체인지. 갑작스런. 변화. 온도에서. 감파. 온도에서의 걱정스러운 변화가 영향 끼친다. 동물의 삶에. 몇몇 동물은 cannot adjust. 뭐뭐에 적응하다.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either a or b. a 또는 b.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또는 죽는다. abrupt. 갑작스런. 그것은 다른. 이 프론. 다른 색의. recre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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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이다. 안뉴스. 난 사용되어진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기 위해. 나는 중요하다. painting. 그림 그리는 것에 중요하다. 나는. 잉크겠죠. 잉크. 뉴욕에서. 뉴욕에서. 뉴욕에 있는. 스태츄. 스태츄. 조각상. 그 조각상은. 가장. 비싼 것 중 하나다. 아. 이스탠티브. 광. 광범위한. 크단 얘기죠. 가장. 광범위한 것 중 하나다. 그것은. 아닌데. 서브웨이인가 보다. 서브웨이. 지하철. 뉴욕에 있는 지하철은. 가장. 광범위한 것 중 하나다. 세계에서. 그것은. 1100km의. 트랙. 솔로. 솔로. 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라인은. 50km 이상의 길이다. 다음. 사용하지 마라. 빨간 잉크를. 니 이름을 쓸 때. 잉크죠. 빨간 잉크를 사용하지 마. 니가. 너의 이름을 쓸 때. 날씨에. 인웨더.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다. Southern change. Only a few people. 단지 몇 사람만이 실패했다. 운전. 시험에. 드라이빙 테스트. BBC. BBC. BBC는 언급했다. 그 사건은. 상세히. 인디테일에 뭐라고. 상세히. 그 시골에 있는. 공기가. fresh. 신선하고 깨끗하다. 크리스토퍼 가나는. 스트럭을. 노력했다. 성공하기 전. 노력하다. 고군분투하다. 성공하기 되기 전. 성공적인. 그의 무엇뭇은. his dream이죠. 그의 꿈은. 그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다.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it change. 그것은 변했다. 꿈이 변했다. 그는 decide. to. 결심했다. 뭐가 되기로. great business man. 대단한 사업가가 되기로. 그가.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몇몇. 몇몇. 어퓨. 몇몇 문제가 있었다. 그는. 돌봤다. 그의. 아이를. 혼자서. by himself. 그들은. 아니다. 아니다. 사람들이네. people. people입니다. 그는. 혼자서. 사람들을 돌봤다. 그들은 집이 없었다. 홈리스. 1년동안. 그들은 자여있다. subway station. 지하철역에서. 하지만. 그는 지금 부자다. 무슨 얘기야. 푸드 테이스터. 시음자. 맛보는 사람은 시음자라고. 시식가. 시식자. 시식자. 시식가. 음식을 맛보는 사람은. 음식 제품을 시도하는 사람이다. 사람인데. 여기 키즈가 맞나봐. 그지. 4번에 키즈가 맞죠. 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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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여기가 people이구요. 음식 시음가. 음식을 맛보는 사람. 시식가는. 음식을. 먹어보다. 타이가 먹어보다. 입어보다. 먹어보다. 시도하다야 시도하다. 음식 제품. 프로덕트. 음식 제품을. 먹어보는 사람이다. 그들은 또한. 음료. 드링스가 음료야. 음료를 먹어볼지 모른다. 그들은 맛보다. 테스트가 동사로 맛보다지. 음식을 맛본다. 알아보기 위해서. 시가 알아보다야. 뭐뭐인지. 아니지. if가 이때부터. 뭐뭐인지. 아니지. 그들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그들은 그 음식. 디쉬가 왜 음식이지. 음식을. 먹는다. 그 밖에. 어떤 사람. 그 밖에. 엘스가 그 밖에야. 그 밖에. 어떤 사람. 보다. 그 전에. 음식을 먹는다. 몇몇 회사는 고용한다. 테이스터. 시음자. 시음자를 고용한다. 하이어가 고용하다. 그리고 그들을 보낸다. 직장에 보낸다. 직장에 보낸다. 일토로 보낸다. 누구를 위해. 프레젠트. 사장들을 위해. 프레젠트. 사장들을 위해. 대통령도 있지만. 사장이란 말이죠. 사장. 사장들을 위해. 직장에 보낸다. 그리고. 뭐하기 위해. 몇몇. 유명인사. 세러브라티가 봐요. 유명인. 유명인사. 유명인사. 몇몇. 유명인사에게. 서빙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들은. 준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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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된 식사. 음식의. 작은. 포션. 부분. 작은 부분을. 스테이크. 가져온다. 스테이크. 가져온다. 안 나왔죠. 그들은. 확실히 한다. 맥슈가 뭐야. 확실히 한다. 그것이. 독이 없는 것. 포이즈는 독. 독을 넣었다. 독을 넣었다. 그것이. 독이. 독이. 독을 넣었다. 그것이. 안토록. 확실한다. 그들의. 일은. 어. 일은. 중요하다. 하지만. 예시 뭐야. 하지만이야. dangerous. 위험하다.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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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